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와인 좋아하세요 저는 와인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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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처럼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달이 저의 취향이 맞는 와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 퍼플독인데요 정기구독 신청을 눌러서 구독 상품을 선택한 후에 저는 더웰로우 싱글 매월 와인 한 병이 제공되는 서비스거든요 저만의 와인 스타일을 퍼플독이 찾아주는 그런 질문들을 해줘요 어떻게 추천해드릴까요? 저는 제 스타일에 맞는 와인 추천을 받아보고 싶어요 어떤 맛을 선호하세요? 술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걸 좋아해요 산미와 탄임 저는 다른 맛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해서 저의 와인 스타일에 대한 결과를 알려줘요 그래서 저한테 온 와인은 콘쿠션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와인이 왔는데요 이렇게 컨텐츠 북을 함께 보내주세요 와인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와인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역사 그리고 이 와인에 대한 원산지 생산자 등급까지 다양한 설명이 들어있는 이 컨텐츠 북을 함께 주십니다 와인의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를 찍어서 보시면 이 컨텐츠 북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실 수도 있어요 와인에 대한 설명과 바디감, 산미, 단독, 탄임 이런 맛 정보들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어요 레드 와인이면서 드라이하고 또 탄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의 저의 와인 스타일 밖에 알지 못했다면 이거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제가 어떤 와인을 좋아하는지 저도 모르는 취향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이 와인뿐만 아니라 다른 와인까지도 계속 추천을 해주시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콘텐츠 북이랑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좋은 점은 와인도슨트라는 게 있는데 읽어주기도 해요 퍼플독 와인도슨트 오늘 만나볼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인 콘쿠션 따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 와인은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레드 와인인 퍼플독 레드 투 스타일입니다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색깔은 굉장히 진해요 보통 레드 와인보다도 약간 바디감이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지 색깔조차 바디감이 있어요 치알 떫은 맛은 없는데 당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실제 시음했던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면 이 실제 사용기가 콘텐츠 북에 나와있거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풍미가 느껴지는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입니다 상당히 밸런스가 좋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와인입니다 향도 좋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인 취향을 잘 골라서 주신 것 같아요 제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아주고 또 정기적으로 저에게 맞는 와인을 구독 서비스만 누르면 배달까지 해주는 퍼플독 서비스를 여러분도 이용해보세요 athema 엥미 엥미 엥롬 예 예 예 delighted 예